1. 탑스타뉴스의 유예지 기자, 함소원이 전 남편 진화와의 재결합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첫 방송되는 mbn 예능 가보자고 가보자고 시즌 3에는 첫 게스트로 함소원이 등장한다. 이날 함소원은 역술가를 만나 고민 상담을 한다. 역술가는 함소원에게 신랑은 몇 살이냐라고 물었고 함소원은 서른이다. 94년생. 근데 전 신랑이다. 전 남편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연이는 헤어졌는데 같이는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황한 역술가는 이내 방울을 흔들더니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 결혼은 어쨌든 아이 내 편 하나 만든 거다. 그거 남긴 거 말고는 건져올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손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소원은 그러면 됐다.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며 라며 딸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홍연이는 재결합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냐고 질문했다. 이에 역술가는 아예 떨어질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문서는 한 번 찢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효과는 좋을 거다. 근데 다시 문서가 붙기는 힘들 거다라며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는 남자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소원은 난리 난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함소원은 2018년 18세 연하의 중국인 진화와 결혼해 슬아의 딸을 두었으나 2022년 이혼했다. 지난달 이혼 사실을 알린 그는 나도 성격이 급하고 진화 씨도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성격이라 딸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유해지 기자 유희의 탑스타누즈.넷 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21일 12-24 송고 nbsp nbsp. 유해 탑스타누즈.넷